네, 빙어터에서 빙어 잡은 거를 올려봅니다. 씨알이 조금 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잘해서 빙어 마리수가 또 이렇게 있네요. 어, 우리 귀염둥이들 안드님과 따님 빙어터에서 또 이렇게 엄마, 아빠와 함께 빙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귀엽죠? 얼음도 튼실하죠? 어, 귀여워. 네, 이렇게 열심히 낚시를 해서 또 빙어를 잡으셨습니다. 오늘은 12월 19일 빙어터에서 빙어 잡은 영상을 올려봅니다.